BBC 보정 라인으로 함께 하는데 이 라인을 제가 잠깐만 걸쳐서 좀 보여드리면 왜 일반 그 비비안 라인을 보시면 어깨끈 벌써 이렇게 아시죠? 얇은 거 어깨에서부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슴 잡아줘서 끌어당겨주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날개 쪽까지 얘가 이 정도로 잡아주고 와이드하게 준비가 되다 보니까 얘는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진짜 뭐 출산하시고 나서도 아니면 나이가 이제 들어가심에 따라 몸의 변화 체형의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까지도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보정 라인이에요. 얘가 이렇게 탄생이 될 수 있었던 건 남영 비비안과 일본의 이즈미사 대가와 대가의 만남이라 이 정도의 프리미엄의 보정 라인이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안에서는요. 몸을 압박하는 게 단 일도 없어요. 와이어 키버는 기본적으로 없죠. 진짜 편합니다. 세탁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무실 때도 있고요. 운동할 때도 있고 집에 가서 벗어던지는 브라가 아니라 24시간 365일 함께하는 브라. 진짜 딱 여행 가실 때 딱 이렇게 쭉 말아가지고 가져가시기도 너무 편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아무리 꾸기고 또 꾸기더라도 어머 가슴 볼륨 웬일이야? 볼륨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와이어 없고 피본이 없더라도 고객님 얘는요. 아예 몰드에서부터 보이시죠? 죄송하게 이렇게 말캉말캉말캉. 워낙 몰드의 기술이 정말 내 가슴처럼 말캉거리는 거는 남영 비비안의 기술일 거고요. 그 안에서 이 몰드의 패턴 그리고 안쪽을 보시게 됐을 때 이게 와이어 피본이 없더라도 가슴을 지탱해주는 이런 힘이 정말 탁월하잖아요. 리프트의 사이드 패널이 가슴을 모아주고 잡아주는 힘이 너무 좋고요. 네. 가슴 안쪽에 땀이 많이 찰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도 에어로쿨의 기능성으로 시원하게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약간 메시 타입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아예 사양 자체가 완전 다르고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와이어 피본 빼니까 시원한데 심지어 아래쪽을 보시면 와이어가 없어져도 시원하잖아요. 근데 얘가 아예 제가 살짝 뒤집어서 보여드리면 아예 화면 쪽에 창문 열리듯이 시원하게 땀 하나 차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정말 탁월하게 돼 있어요. 여자들의 숙명, 고추, 불화 안 할 수 없잖아요. 안쪽에 땀 차서 화장실 가서 몰래 땀 닦고요. 이런 번거로움 없이 창문을 싹 들여드렸으니까 시원하게 통기성. 근데 가슴을 압박하는 거 없이 움직이지 않게 싹 잡아주는 힘은 탁월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고객님 7세트를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다시 한 번 사양도 짚어드리면서 구성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객님 오늘은 하세요. 3주만에 왔다니까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어깨에서부터 그냥 타고 내려가죠. 거의 풀 커버리지 타입으로 가슴이 크든 작든. 저는 되게 작아요. 근데 가슴이 크신 제 주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 너무 좋다고. 여기도 아예 시원하게 한 번 더 망처리 다 해드렸고 아예 풀컵 타입으로 여기 이런 부분이 뜨지 않지 않다 입으면 윗선이 완전히 딱 밀착돼서 가슴까지 너무너무 잘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예 팬티까지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올라오는 짧은 타입 아니에요. 이마 큰 고가 미디 기장으로 올라오고 이런 부분도 시원하게 한 번 더 망처리.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탐의 기능 다 넣어드리다 보니까 한 번 더 보정 라인도 탁월하게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예 팬티는 저희가 크레오라 원사를 써서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엉덩이도 많이 덮어드리고 노라인의 햄 팬티이지만 얘의 장점은 원단감 보세요. 세상에 알바. 진짜 투명해요. 진짜 제 손금 다 보여요. 아이스 원단.